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요? 예, 그건 말씀입니까?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거절을 합니까? 원인은 아내 쪽입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남편을 거부하게 된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채 문경, 병실에서 구실 찾기, 김만태, 양평역에서 내린 여자입니다. 짧지만 독자를 사로잡는 묘미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설과 반전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제 채널에 대한 공감의 표시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병실에서 구실 찾기 채문경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심판장인 중환자실은 차라리 지옥이었다. 며칠 사이에 세 사람의 환자가 죽어 나갔고 지금도 병상 위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한 사람은 폐를 절단하였고 또 한 사람은 자궁을 도려낸 환자였는데 들리는 발언은 그들 모두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소리를 지른 것은 자궁을 도려낸 환자였다. 아마도 마취의 효과가 닿은 모양이었다. 어젯밤에 창자를 토막내듯 기침을 토해내고 있던 폐암 환자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아직까지는 잠잠했다. 그동안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 희뿌연 형광등이 내려 비치고 있는 침대 위에서 환자들이 한 사람씩 누에처럼 몸을 움직이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침이 된 것 같았다. 소변을 받았는가요? 밤동안 환자실에서 탕직을 하고 있던 간호사가 눈을 비비며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무리 받을라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미안쩍은 표정을 지었다. 초저녁부터 소변을 두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상태였다. 한 시간 전에도 변기에 앉아 부진 애를 쓰다가 겨우 한 방울 떨쳤을 뿐 다시 돌아눕고 말았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간호사는 말라 비틀어진 아내의 팔에서 혈관을 찾으며 구시렁거렸다. 고통스러운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검사를 더디게 하는 일이 얄밉다는 표정이었다. 어째서 핏줄이 안 붉어질기라오? 소변은 이따가 다시 받아볼게요. 아내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간호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혈관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는지 소독을 한 다음 마음먹고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는데 피는 솟아오르지 않았다. 혈관 찾기는 이어지고 있었다. 기어이 피를 뽑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만져대다가는 바늘을 찌르고 실패하면 다시 찾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팔은 이미 난도질을 당한 고깃덩어리처럼 벌겋게 뿔들어 있었다. 바늘이 쑤셔질 때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미 각오한 몸이라 죄인처럼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간호사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지만 옆에 있는 보호자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다. 날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기술자가 아무리 혈관이 가늘고 약하기로 저렇듯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맞아. 아내는 피가 다 말라버린 여자인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을 그렇게 살에 붙은 벌레 털듯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이야 이미 단념해버린 지 오래지만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에 붙이려 하지 않았다. 예산일이 아니었다. 어떤 결함이나 중대한 이유가 없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다. 주먹을 힘껏 쥐어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아내는 안간힘을 쓰며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몇 가닥의 혈관이 희미하게 솟아올랐다. 간호사는 앤손 검지로 혈관을 고정시키면서 천천히 바늘을 찔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허탕이었다.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다시 역정이 끌어올랐다. 당신 간호사 생활 몇 년 동안 했소? 드디어 나의 불만이 터지고 말았다. 왜요? 짠해서 못 보겠음께 하는 소리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간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흘겼다. 아무리 그렇기로 쇠약한 환자의 몸을 그렇게 난도질 할 수가 있는가요? 참 미안하네요. 내 말 오해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약자는 환자 편이라 나는 문득 후회하여 그렇게 사과했다. 주책 없이 노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차마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디 그런 몰상식한 말투가 있느냐고 남편을 나무라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피 뽑는 일을 포기하고 사라진 다음에도 아내는 섭한 심정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마에 여러 가닥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잠자리에 실패한 다음에도 그런 표정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부가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아내에게 있었다. 그녀는 이쪽에서 마음이 달아 접근할 때마다 등을 돌리곤 했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마치 무능력해서 그런 것처럼 불만을 토했다. 원, 당신 그러고도 큰 소리여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디 그러요?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알았어.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선언하고 덤벼들면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표변하여 몸을 틀어버렸다. 그날 밤은 의뢰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티격태격이 계속되었고 며칠 동안의 단절이 이어졌다. 그런 일들이 반복하는 동안 부부 사이는 자연이 싸늘하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또 피를 뽑으려고요? 옆자리의 환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물었다. 피를 뽑아야 검사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몇 번째예요? 아무리 그래도 필요하니까 뽑지 그렇지 않으면 왜 뽑겠어요? 간호사가 불쌍 화를 냈다. 누가 알아요? 내 피 갔다가 장사라도 하는지. 반발이 지나쳤다. 이 양반이? 간호사는 바늘을 꽂으려다 말고 숨을 씩씩거리며 환자를 노려보았다. 옆 병상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런 환자의 망발은 웃음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었다. 화를 낸 것은 간호사뿐이었다. 모두들 환자 편이었다. 며칠 동안 고기를 먹어도 오늘 빼간 피를 보충하지 못할 것이요. 환자는 체열한 피를 들고 나가는 간호사의 등 뒤에 대고 다시 한마디 하였다. 간호사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걸음걸이가 약간 거칠었을 뿐이었다. 워낙 이비건 환자를 건드려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히멀건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오줌 두겠소? 나는 변기를 집어들었다. 이리 취쇼. 아내는 화가 난 동작으로 내 손에서 변기를 낚아채다가 엉덩이 밑으로 밀어넣고 한참 동안 뽕기작거리더니 쪼르르 소리를 내며 소변을 보는데 성공한 것 같았다. 변기 안에는 한 업 정도의 붉은색 소변이 고여있었다. 성공했구먼. 나는 환성을 지르며 소변을 종이컵에 옮겼다. 소변 보면 간호사실로 가져오랍니다. 아내의 말에 나는 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병리실험실은 우리 병실 아래층에 있었다. 환자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환자 이름이요? 춘자입니다. 김춘자. 그런데 언제쯤 병명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우린 검사 결과만 넘기는 일만 합니다. 더 따질 자리가 아니어서 실험실을 나왔다. 언제쯤 병명이 나온답디까? 아내는 내가 실험실에서 물었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녀나 나나 속히 병명을 알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소변을 갖다 주었으니까 곧 나오겄제. 무슨 병이지라도 알아야 마음이 편하지요. 이렇게 날마다 검사만 하고 있으니께 송신나 죽겄소. 그래도 참아야제. 급하게 마음 먹으면 나을병도 안 나서. 아무리 그렇다지만 집안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구엉 마음이 콩밭에 있데끼 주부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것인께. 아내가 조급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벌써 며칠째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병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했다. 검사를 하면서도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계속하고 있으면 가닥이 잡히겠지 하는 막연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부인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젠가는 의사가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었다. 도대체 부부싸움과 현재의 증상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투지 않습니다. 혹시 애도를 하셨거나 어떤... 선생님, 이래봬도 예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참고로 물어봤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 환자의 병명을 알 수가 없으니 어찌 고민이 아니겠는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부인께서는 이렇다 할 병이 없습니다. 뜻밖의 떨어진 선언이었다. 정말 엉뚱했다. 이런 가당치 않은 통보를 받으려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신음하며 기다려야 했단 말인가.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 선생님, 병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 고개를 쳐들고 대들었다. 그렇습니다. 담당 의사는 표정이 굳어지며 턱에 힘을 주었다. 그럼, 깨병이란 말입니까? 나는 의사를 마음속에서 비웃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병은 검사 결과가 깨끗해도 고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정신병이란 말입니까? 정신병이란 병명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부인께서는 그와 비슷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인 도구를 동원한 진단의 결과가 모든 과학적인 도구를 동원한 진단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정말 믿지 못할 것이 병원이었다. 자주 소변이 막힌 데다가 이따금 배가 아프다고 온 방 안을 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병이 없다. 잠으로 희한한 병원도 있다 싶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른 병원을 찾을 길밖에 도리가 없었다. 나는 인사도 없이 거칠게 몸을 돌렸다. 그런데, 선생님? 그때 과장이 청진기를 목에 건 채 나를 불러 세웠다. 나는 몸을 돌린 채 굳은 자세로 과장을 응시했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 보시지요. 어째서 그러십니까?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과장은 주눅이 든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아, 예. 그것 말씀입니까? 그것으로 말하자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근 3년 동안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별 시시콜콜한 것을 다 붙는다 싶어 땡소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거절을 합니까? 그야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실상 아내는 내 탓을 하고 있고 나는 아내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니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대답하지요. 원인은 아내 쪽입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내는 처음에 계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증권에 손을 댄 것이 그만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군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다고 남편을 거부하게 된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심한 정신적인 충격이 고민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되어 성적인 장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회복시킬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건 간단합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병원을 물러나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는 어느 정도 몸이 가뿐해진 것 같았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사람의 병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늘 들어본 일이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아내는 아직까지 집착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엄청난 환경의 배신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갯돈을 떼이고 증권에 당함으로써 그녀는 현실적 절망에 빠진 다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확증을 잡을 수 없는 질병을 앓으면서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의욕을 포기해 버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아무 병도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채를 갚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관문을 남겨놓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한 손을 감싸 안으며 다른 손을 호주머니 속에 찔렀다. 그 속에는 아내의 빚을 갚은 은행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돈 때문에 아내가 병이 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다음 붓고 있던 적금을 꺼내어 상환해 버렸지만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 사실을 밝혀 깜짝 놀라게 해줄 판인데 웬일인지 짬을 잡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태양이 저렇게 빛을 잃고 있는 것을 본 다음에는 용기가 사라져 버렸다. 태양 탓이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내가 잠겨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양평역에서 내린 여자 김반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주말 내가 원주에 볼 일이 있어서 오전 10시 10분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무궁하호 열차에 승차하고 난 뒤에 일이었다. 열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내가 앉아있는 바로 옆 빈 자리에 아가씨로 보이는 예쁘장한 젊은 여자가 승차표에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답싹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예쁘장한 젊은 여자가 내 곁에 앉아 함께 여행하게 된 데 대하여 마음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리워진 차창 밖으로 시선을 날려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오른쪽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서 돌돌 말린 스포츠 신문을 꺼내더니 퍼즐 게임이 있는 지면을 펼쳐들었다. 그러고는 어깨에 매고 있던 숄더백에서 볼펜을 꺼내어 가로와 세로의 빈칸에 나름대로 낱말들을 써나가면서 제법 심중하게 열심히 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가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 모양으로 짐작하건대 아마도 문제가 꽤나 까다로운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좀은 안쓰러워서 점잖게 물었다. 왜 문제가 까다롭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네 좀 하고 약간 씁쓸해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런 후 잠시 시간이 흐르자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 이쪽 가로줄과 세로줄의 빈칸에 다 맞는 낱말이 뭘까요? 나는 그 소리에 그 밑에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정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갈공명과 명심보감 감나무와 뿌궁무진 진주와 주사위 위청수와 수박 그러자 그녀가 생글에 웃으면서 탄침이 흐르도록 감탄 섞인 칭찬을 한바탕 늘어지게 해댔다. 어머 아저씨 이제 봤더니 정말이지 퍼즐게임의 도사시고 척척 박사시네요? 원 별말씀을 나는 그녀의 과찬에 겸연쩍게 웃으며 겸손하게 응수했다. 그 무렵 저쪽에서 객실의 출입문이 열리더니 홍익회의 판매원이 빵과 음료수 등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이쪽으로 오면서 카스테라나 찐 계란 사이다나 콜라 맥주나 우유가 있어요 하고 외쳐댔다. 그러자 그녀가 아저씨 여기 찐 계란과 콜라 두 개만 주세요 하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숄더백에서 돈을 꺼내어주며 그것들을 샀다. 그런 후 그녀는 캔콜라 한 개를 나에게 주면서 들라고 했다. 어휴 감사합니다. 나는 캔콜라를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캔의 상단 손잡이를 위로 젖혀서 뚜껑마개를 딴 후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하고 달면서도 짜릿한 콜라 특유의 톡 쏘는 맛이 한동안 입안과 식도를 자극하며 넘어갔다. 그때 아저씨 계란도 좀 드세요 하고 그녀가 계란이 담긴 망을 내 무릎 쪽으로 밀어놓았다. 아, 네. 나는 너무나도 황송해서 그렇게 엄벙땡 대답했다. 그러면서 콜라만 마시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문을 들춰 다른 지면을 펼치더니 숨은 그림 찾기란을 내 앞에 내보였다. 그러면서 아저씨 우리 함께 숨은 그림 찾아요 하고 내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럴까요? 나는 오리라고 하면서 다정스럽게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쾌이 응하며 뚱뚱한 여자와 홀쭉한 남자가 나무 그늘이 진 쇼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과 그 아래쪽에 쓰여진 사물들의 이름을 눈으로 읽어 나가면서 열심히 숨은 그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나머지 호미, 종이배, 밀짚모자, 안경, 컵, 자전거 등을 찾아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을 한 가지만 더 찾으면 다 찾게 될 반이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후 우리의 열차는 양평역에 도착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잃어버린 물건 없이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하여 흘러다왔다. 그러고 나서 이윽고 열차가 양평역에 서서히 도착할 무렵 그녀가 말했다. 아저씨 저 여기서 내려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평 오는 동안 아저씨하고 즐거웠어요. 나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럼 네 잘 가세요. 나와 그녀는 그렇게 작별인사를 했다. 그런 후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객실을 빠져나가 열차가 멈춰서자 승강대를 밟고 하차했다. 잠시 후 멈춰섰던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런 열차는 이내 속도가 시속 4,50 킬로미터 정도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열차를 향하여 웬일로 그녀는 그대로 플랫폼에 선 채 쌩글쌩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다. 나는 그런 여자를 한동안 차창 밖으로 내다보고 참 예쁘고 귀여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심심치 않게 여행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였다. 갑자기 내 바지 뒷주머니 쪽이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바지 뒷주머니를 만져보았다. 그러던 나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장 탄식을 토해내고 말았다. 청량리역에서 승차해서 좌석에 앉아있을 때 까지만 해도 분명히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던 돈 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말지 않았는가. 나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문득 조금 전에 양평역에서 내린 여자에게 심증이 간 나머지 나는 얼른 차창 밖으로 시선을 꽂으며 다시 역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나의 눈에는 그때까지도 저쪽 플랫폼에 오롯이 서서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오른손에는 내 까만 돈 지갑같이 보이는 물체가 지어져 있는 것이 어렴풋하게 남아 보이고 있었다. 작품 잘 감상 잘 감상 하셨는지요? 어쩌다 아내는 개를 실패했을까요? 또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주식에 손을 댔고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군요. 안타깝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